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완전 정신나간 개혼미한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엄마와 아들 중에 누가 더 미쳤는지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늙은 아들이 장가를 못가서 결국 액댐 굿을 선택한 할메찡 무당은 완전 신나게 덩실덩실 춤춰가며 돈 천만원 시원하게 쭉 빨아갔어요. 언제? 45살 아들이 장가를 못가서 굿을 했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건너 건너 아는 분 어떤 할머니가 당신 아들 나이가 지금 45살인데 딸들은 다 시집을 갔지만 유독 하나 있는 아들이 저 나이까지 장가는커녕 연애조차도 못하고 있으니까 속이 답답해가지고 굿을 했대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미신을 맹신하는 이 할머니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천만원 넘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액댐인가? 잘 모르겠어. 여하튼 뭔가를 날려버리고 아들이 장가를 잘 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굿을 이번에 했다고 해요.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저 할머니 미친 거 아니야? 싶겠지만 이 할머니는 당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삼성이라는 초인류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비싼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많은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장가를 못 간 건 무조건 귀신 때문이야. 이러면서 결국 그 엄청난 일을 실행해 옮겨버렸어요.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절대로 귀신 때문이 아니고 아 물론 경제적인 상황이야 100점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외모가 0점이야. 그냥 배불뚝이 대머리 아저씨고 운동이나 꾸미는 거 아예 1도 없고요. 거기에 담배도 오지게 패가지고 냄새까지 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아저씨가 본인의 그런 주제도 모르고 30대도 아니고 20대 초반이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하겠다며 완강한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게 진짜 이유죠. 귀신이 아니고. 그래서 이 할머니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표현을 조금 유우하게 해가지고 조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어머 할머니 지금 구신 문제가 아니에요. 아드님 기대치를 좀 내리게 해요. 뭐 이렇게 대충 했는데 하지만 이 할머니는 귀를 꽉 닫고 아이고 그게 뭔 개손이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이거는 그냥 귀신 때문에 생긴 일이야. 이러면서 아들 편을 들고 있는 중이에요. 뭐 나중에 부족도 쓰고 곧 한 번 더 할 거라는데 미친 것 같아.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이런 미친 저 할머니 진짜 통크네. 근데 뭐 그래봐야 결국 무당한테만 좋은 일 아닌가. 그 무당 덩실덩실 춤추면서 힐링 제대로 하고 갔을 듯. 댓글 1번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거 그 무당 펑펑 뛰면서 돈 쪽 빨아가며 스트레스 오지게 풀었겠네 뭐. 아우 기분 좋아. 2번 딱 봐도 귀신 탓이 아닌데 그걸 하잔다고 끝까지 했다고. 와 전 무당 누군지 몰라도 진짜 양심 없누. 댓글 1번 전화에 처먹고 30대도 아닌 20대 초반을 찾고 있으면 귀신 들린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 퇴마를 해야지. 끌 끌 2번 이게 그러니까 아들 본인은 결혼하기 싫은데 엄마가 자꾸 결혼하라면서 개 난리를 치니까 일부러 저러는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끌 3번 오 그러네 일리가 있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만. 4번 아들한테 20대 여자만 찾는 귀신이 오지게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떼어놓기 위한 구실지도 모릅니다. 끌 3번 나 아는 사람도 그래요. 나이 마흔 훌쩍 넘어가지고 여자가 애를 낳으려면 무조건 20대여야 한다면서 국제결혼 시장 그쪽 만남 찾아가더니 헐 동남아는 아무리 봐도 눈에 안 차 이러면서 돌아오더라고.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중앙아시아 쪽 그러니까 무슨 무슨 스탄 이쪽 여성들 직업 좋고 무조건 20살에 피부 하얗고 예쁜 여자만 오지게 찾더니 계속 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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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폭망해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깐요. 욕만 하고 다녀요. 보고 있으면 한심 그 자체야. 완전 찐따 같아. 게다가 그 엉마라는 사람도 여자들 눈이 다 삐었네 이러면서 욕만 하고 그러면서도 또 맞선 보라고 옆에서 뽐뿌질 성화질 두 모자가 보고 있으면 똑같아. 아 참고로 홀시모예요. 이 할머니. 절대 못 가겠네. 4번 저런 인간 우리 회사에도 한 명 있어요. 42살인데 30살 위로는 여자로 안 보더라고. 또라이 같아. 5번 저거저거 도태국 아닌가. 6번 야 돈은 많은데 정신머리가 없는 인간이구만. 그렇구만. 45살이면 정신머리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도 없죠. 2번 아까 쓴이가 본문에 머리카락 없다고 이미 말을 했어요. 굿도 하기 전에 퇴마 당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모양이야. 7번 와 근데 나이 45살까지 삼성에서 살아남아 있는 거면 진짜 직급 하나만큼은 개 지리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한 부장 정도 되겠네요. 두 번째 사연. 원제. 신입 여직원 인사 금지. 이 말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말 하는 거 믿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회사에 진짜로 저런 사내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입 여직원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나 타 부서 사람들한테 인사 절대 금지라는 규칙이죠. 이게 왜 생겼냐 하면 보통 대부분 신규 여직원들이 기압이 바짝 들어가지고 아무한테나 보이면 인사 꾸벅꾸벅하고 또 누가 뭔 말을 해도 생글생글 잘 웃어주니까 이게 자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줄 아는 미친 아재들이 속출해버린 거야. 그래서 저급한 성희롱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고백 공격을 하고 나서 스토킹까지 하는 그런 미친 것들이 발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신고와 퇴사 이직을 하는 여직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개빡친 우리 사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규칙을 정해버린 거예요. 참고로 여기 지방이지만 규모가 나름 큰 회사입니다. 몇백명 돼요. 댓글 1번 와 저런 미친 일들이 얼마나 많으면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생길까. 댓글 같은 남자지만 저런 것들 보면 정말 한심하고 쌍욕이 튀어나옵니다. 예 2번 에이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게 말이 되냐. 주작 같은데. 댓글 실제로 여직원 성희롱하다 퇴사 다시 몇 년 뒤에 기어들어와가지고 승진까지 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단순 주작이라고 치부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주작이라 해도 마찬가지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너무 많으니까 그런 리얼리즘을 띄는 거겠죠. 2번 아니요.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적당히 알아서 철벽을 다 쳐야 돼요. 제 예전 직장에 영양사 직원이 당신 아이가 20대 중반이고 그 걸스데이 혜리를 살짝 닮은 그런 예쁜 얼굴에 남한테 쌩글쌩글 잘 웃는 사람이었는데요. 고백이랑 데이트 신청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등살에 결국 이직을 했어. 예전 인사팀 술자리썰. 술자리썰이니까 MSG가 조금 들어가요. 거기서 들은 말로 의하면 수십 명 단위였다고 합니다. 헐. 물론 이게 뭐 성범죄 같은 그런 뇌절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청년부터 노총각까지 고백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3번 청년의 노총각이면 그래도 다행이죠. 미친 유본난들까지 고백하고 난리예요. 보고 있으면 웩 올라와. 그 뭐야. 편의점 손녀빨 알바한테도 고백 공격하는 할배들 되게 많잖아요. 자기한테 웃어줬다고. 4번 그래. 정말 어쩌면 가능해 보인다. 이런 건 주작이고. 미친 거 아니야. 저게 말이 돼. 어디서 주작질이야. 이거는 사실입니다. 저번에 그랬죠. 이야 이게 가능한가 싶은 건 주작이고. 이건 말도 안 돼.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가 현실이라고. 3번 남자들만 득실되는 직장에 소수의 역성이 있으면 가끔 저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번에 어떤 공대생이 여자 후배가 자기 이름 불러줬다고 손주 이름까지 정하고 있다는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4번 이거 보고 주작이라는 사람들 많은데 글쎄요. 신입 여직원에게 인사 금지가 아니고 신입 여직원의 인사를 금지시킨 걸 보면 뭔가 지극히 한국적인 해결책이라 주작 같진 않습니다. 그렇죠. 군복무 끝나고 복학한. 그런 상태에서 다른 신입생이 웃으면서 인사하고 개인톡이라도 보내면 연애를 하는 건 물론이고 벌써 결혼까지 상상하는 복학생들 한 트럭이거든. 그러니 직장이라고 다를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5번 그런데 이거랑 반대로 남자가 여자한테 잘해줬더니 자기한테 마음 있는 줄 착각하는 여직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이없고 웃기는 건 바로 이거지. 이런 경우에도 이상하게 결국에 남자가 나쁜 놈이 되더라고. 옛날에 그런 사연 하나 있었죠. 뭐지? 복숭아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었나? 6번 신입에게 껄덕대는 유보나 마제를 너무 많이 봐서 난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대댓글 공감합니다. 이게 뭐 주작이라 해도 오히려 현실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그지같은 꼴을 많이 보거든요. 하... 참... 그렇죠? 여기 사연도 많죠. 고백 공격하는 그런 사연들. 나이 막 60, 70인데 20대한테 들이대고 뭐... 야... 참... 막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저 어디 섬에 까둬버리고 싶다. 감사합니다.